공병호 TV의 공병호 참과 거짓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날이 이때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선과 악 참과 거짓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런 합의를 갖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이란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악을 선이라고 둔갑시키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런 것을 대단히 뻔뻔하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우기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살인자라고 국감장에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은 두 눈을 불아린 채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외칩니다 8.2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 두고 도둑놈들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종자들은 도둑놈들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종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살들이 대부분 먹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발언들이 참 나오기 힘들지만 살인자라는 그런 용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 전 놀랐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다고 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어른들이 강제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살인에 부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에 부역한 자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 살인자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자들이 살인에 부역한 자들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왜 그 집회에 참석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원인의 제공자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의 제공자는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가 국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왜 그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가 그거를 우선 짚어봐야 되죠 가장 원천적인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행하는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의 적반하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은 도둑놈이 도려 몽둥이를 들고 날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두고 나무란다는 것 뜻하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누운돼지가 안전돼지 나무란다는 그런 용어하고 비슷하죠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자기 나라 국민을 살인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낙인을 찍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 머리 속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인자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억울하게 죽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냥 월북자로 간주해버리지 않습니까 진실 따위나 사실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권력의 편의에 따라서 권력의 목적에 따라서 권력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그냥 편의적으로 사실을 만들고 각색하고 그렇게 한다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월북론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어떻게 월북자로 밀어붙일 수 있냐 자기 나라 공무원을 어떻게 월북자로 밀어붙일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맹쾌한 해명을 못하는 것이죠 월북론은 상당히 퇴각했습니다 워낙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속임수를 썼지만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은 재인산성 축조입니다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국감장에서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의 차백 차량을 가지고 광장을 메운 차백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차분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찬찬히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문재인 산성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의원이 경찰이 버스로 밀어서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속에 가둬버렸다 한쪽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미 나온 국민들까지 이렇게 한쪽으로 차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감염 위험들을 높였어야 되겠습니까 박대출 의원이 차분하게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차분하게 답을 하면 되죠 그날 피치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노영민 실장은 격앙된 목소리가 지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음성을 높여가지고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은데 그걸 지금 옹호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논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제를 딱 바꾸죠 당연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검사자 수를 증가시키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죠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이번에 검사자 수를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2배 3배를 늘리면 당연히 확진자 수를 늘리게 되죠 다른 집단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해수욕장에 간 사람 다 제쳐놓고 그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만 집중기로 검사를 하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화문 집회와 확산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제인산성을 본 사람들은 당장 중국의 엄습한 천안문 광장을 머릿속에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도 심지어 군사정권조차도 대형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광장을 폐쇄시키는 그런 일은 안 했습니다 경찰관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행동에 제안을 줬지만 버스 차벽을 만들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큰 위기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 하게 되면 그 광화문 차벽이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아마 사람들에게 기억될 걸로 봅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런 인상을 남겨던 사건입니다 슬픈 중국이란 그런 글을 꾸준히 기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맥베스트 대학의 송재윤 교수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최근에 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권력은 조직에서 나옵니다 국가는 관료조직과 군경조직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무기력합니다 근대에 입은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결사의 자유를 중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빼앗기면 개개인은 국가 권력에 예속되고 맙니다 결국 특정 세력의 인신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국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빼앗기면 개개인은 국가 권력에 예속되고 맙니다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인신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송재윤 교수의 주장인데 저는 중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집회, 시위, 결사의 제유를 모두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핑계를 들어서 더욱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조치로 집회와 시위와 그런 모든 것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권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평화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러나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눈을 불하려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외치는 인물에게서 저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재 문 대통령 최직은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심하게 기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고의 목소리를 높인 상태에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고 외치는 그 음성과 그 표정과 그 장면을 오래오래 저는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통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